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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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안 돼! 제발 한 번만, 엄마가 한 번만 들어오지면 안 되겠어. 자, 일단 그러면 라우리부터 구경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다려봐요. 라우리를 데리고 올게. 어? 뭐지? 나 빚 없어졌지? 이리 와, 라우리. 털빗자. 난리다. 이거 강아지 추루다, 이거. 아니야, 라우라, 뭘 그렇게 먹어. 라우라, 그걸 다 씹어먹으면 어떡해. 너 왜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해, 일로 와. 야, 이게. 이게 먹는 거 아니야? 그만, 라우리 그만. 그만 먹어. 껍데기도 다 먹겠다. 오늘 이모가 깨끗이 씻겨줄게. 라우린 집. 라우린 이렇게 검정색 털이 나온다? 약간 미세먼지 같죠? 나 라우린 털 안 뻗네, 지금. 너무 털이 많이 안 나온다, 라우린. 아, 뭐야, 깜짝이야, 이씨. 라우린아, 이게 뭐야? 일로 와. 라우린아 물을 좋아하거든. 근데, 여러분, 오늘은 누가 안 나냐? 라우린아, 일로 와. 라우린아, 라우린아. 콩지랑 같이 씹고 싶지, 넌. 콩지 되게 먹겠지. 야, 이리 와. 일로 와. 친구 두 마리,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콩지도. 야, 그거를 지금 맞으면서. 라우린아, 일로 와. 옳지. 뭐야, 이게. 라우린아? 아, 밀당하냐, 나랑? 나랑 밀당하는 거냐? 일로 와봐, 너. 얘들아. 아, 너, 아, 너. 오, 일로 와. 어, 일로 와. 콩지, 이리 와. 콩지, 이리 와. 콩지, 이리 와. 콩지, 이리 와. 아.. 어.. 내 새끼.. 어우 짜증 나.. 니가 왜 여기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콩찌랑 같이 시키는거죠? 콩필 지금 별로 기분 안 좋아.. 아우리도 이리와.. 아우라 어디가? 아..아우라.. 아우리도 이리와.. 괜찮아.. 아우리도 이리와.. 아우리도 이리와.. 아 너 왜 소스 포일드지? 보여? 근데 너.. 아우리도 이리와..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콩찌 기분 좋네.. 음.. 이리와요.. 아우 이뻐라.. 너무 귀엽지.. 목욕을 즐기는 시바겸.. 목욕할 때 가만히 있는데 처음 봐요? 우리 콩찌는 목욕을 좀 즐기는 편이야.. 어..아냐..아냐..아냐..아냐.. 콩찌야..아냐.. 괜찮아.. 진짜 연절하지.. 아우 이뻐라.. 아우 이뻐라.. 아우..아우 귀여워.. 시원은 무슨 역할을 할까? 뭐랬지.. 온도 같은 거랑.. 공간이 비슷한다고? 시원 똑똑하네.. 우리 콩찌.. 부분만 짜야지.. 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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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 다 됐어요.. 이제 라올이 오세요 라올이.. 아우.. 너무 짜증나.. 보셨어. 네, 나오겠다. 아이고, 아이고. 누미 또 다크서클이에요? 네, 지금 다크서클이에요. 어제 너무 술을 많이 먹었지? 날 왜 믿는 거냐? 엉덩이에다 더 없잖아, 나오라. 이모 붕뱅이. 왜 이렇게 털이 많느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봉지랑 봉지랑 봉지 방금 다시 해. 라울아. 아유, 귀여워. 우와, 아니야. 라울아, 진짜 오늘 이모 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왜, 너 이거 풀어줘? 라울아, 일로 와. 라울아, 아니야. 야, 너 물 좋아한다며. 네. 네가 엄마가 나한테 새해 친 거야? 아이,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하나, 하나, 하나. 에이, 이모가? 라울아! 라울아, 라울아. 내 똥이나. 라울아, 라울아. 아! 아니. 라울아. 너 왜 이렇게 항공장을 땄는데 왜 또... 아, 너 잠깐만 엉덩이 다 짓기셔야 돼. 이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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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도 안 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별인가? 아, 왜 딱 숨어. 아, 씨. 정신없어. 아니. 귀여워. 핸드 좀 하죠. 핸드 좀 하죠. 힘들다. 장마저씨랑 같이 노력해 주시면 안 돼요? 여기다 보세요. 허그키 씻기 때 저도 아마 씻을 거예요.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엄마도 오늘 진짜 너무 힘들어졌어요. 뭐야? 아, 차가운데 이 털? 이거 지금 죽은 털 빗는 쪽으로 빗는 것도 아니거든? 털. 진짜 이거 봐봐. 타투야. 콕콕. 이게 뭐야? 추루. 우리 타투 추루네. 맛있지? 뭐야 이거? 옳지. 추루. 맛있어요. 우리 아저씨. 추루. 시원하겠죠? 보여줄까? 보여요? 타투 터는다. 짜잔. 따단. 타투야 일로와. 타투야 아니야. 안 열려 보고. 일로와. 빨리 와. 일로와. 일로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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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도 아주. 제발. 엄마 봐봐. 아니, 아니. 일로와.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이거 할 거야. 버품할 거야. 가줘. 일로와. 자. 야. 옳지. 아,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안돼. 제발. 아, 얼굴에 털 붙었다. 아, 살려줘. 얼굴에 털 붙었다. 이리 와 닥쳐야 너 왜 옆에 면이 다 비누가 없어졌냐 속상하게 물 안 뿌릴게 물 안 뿌릴게 진짜 약속해 물 안 뿌린다고 진짜 약속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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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안 뿌릴게 짜장아 안 돼 어디가 미안해 엄마가 진짜 미안해 엄마 옆에만 있어 아 왜 태워있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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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토야 아 아 아 너무 없어 갑자기 자기 자기 머리 왜 깜짝이야 제가 제 머리를 왜 짜놨지 방금 조금만 하고 가자 알았지 아 제발 타지 마라 제발 한 번만 엄마가 한 번만 들어오지면 안 되겠나 엄마도 오늘 진짜 너무 힘들어 아토야 엄마 너무 속도 안 좋고 머리도 아파 제발 엄마도 한 번만 들어오지 좋아 택사 옳지 택사 하아 택사 늘어들어 헹겨 이빨도 이빨 지지야 좀 말려야돼 일로 오세요 택사스윙 옳지 우와 설마 이거 비누 왜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아 나도 끝난 거 아닌가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아 너가 딱 한번남 짜고 해야 되는구나 으흐 됐다 강아지 왜 한번남 질까 한번남을 안 짜면 한번남들이 모여서 뭐 종양 같은게 크기인데 그래서 아토야 수고하니 수돗이 몇 회로 될거라고 하아